저는 오늘 너무 슬픕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이 선생님이 어색하다니까 빨리 양신을 찍고 자, 메리, 야외 순간도 다른 느낌이에요 오늘 김피디 수업도 있지만 김피디가 뭐 준비했다고 해서 뭐예요? 아, 핸드폰 주세요 이거 너 사진이야? 너무 나르시죠? 자존감 높은데? 퀴즈해서 선생님 자신을 알아보고 싶대 네, 알아보는 아닌데 아랍인들은 손님 접대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뭔가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는데?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아, 핸드폰 왔어? 핸드폰 아닌가? 이제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땡땡도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대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땡땡도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말로 땡땡 천사? 천사? 알라? 천사? 천사 맞지? 어, 뭐라 그랬니? 나는 이건 맞췄어 아, 그래요? 돼지 살리세요 돼지 살리세요 돼지 새끼다 돼지가 오지 않는다 돼지가 오지 않는다 그것도 나쁘지 않는다 네 이슬람 교도들이 그 이제 벽이나 뭐 양탄자에 막 그런 뭐 같은 거 색이잖아요 그런 무늬를 뭐라고 할까요? 아라베스쿠 오, 역시 아라베스쿠 아라베스쿠 칼띠르미날 비 잘 아나요? 엄청 그 그 알함브라 칼띠르미날 아라베스쿠 나타 알함브라 궁전에 엄청 많아 저는 아라베스쿠를 보러 스페인까지 갔어요 이렇게 때려면 어딜 테스트하려고 들어 어디 지금 카이파니카가 안해보았는데 사우디 타우디 아라비아의 통화는 리알 네 리알입니다 그렇다면 1리알은 아씨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야 너 이거 맞혔어? 틀렸어 디르람이랑 왠지 비슷할 것 같으니까 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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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300원 300원이에요? 네, 330원이에요 지금 제자가 선생님을 한번 테스트한다고 건방지게 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돼도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있으니까 엄청 잘 맞추세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크레이크 하나씩 벗겨서 먹어야 된다던데 아 맞아요 이렇게 아 잘 못먹고 싶어요 제가 먼저 먹을게요 그냥 벗겨 먹어도 돼요 안 벗겨진다 근데 나 여기 오면서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 있었어 뭐? 우리 이슬람서원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라버 간판을 읽히게 하는 거예요 아라버 간판? 재미없어 아라버 간판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 여기 좀 집어줘야 된다 이거 좀 집어줘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이웨 그쵸? 알 아이웨 마르 마르 네, 잘했어요. I'm Maru Khazun. Or... 맞아요? 네, 맞아요. I'm Maru Khazun. 고칠 거 없어. 어디서 봤어? 오, 뭐야, 이게. I'm Haru. I'm Haruful Arabiya. I'm Haruful Arabiya. I'm Haruful Arabiya. 학생들이 저 찾아오면 여기 같이 갔는데 애들 막 읽히라고 하면 애들 잘 읽어. 저거? 사우디아라비아에 두 개 있는 거야. 아, 똑같아요? I'm Haru. I'm Haru. I'm Haru. 저거예요? 그 대열이 너무 깐. 저거 뭐야? 저거 읽을 수 있겠다. 저거. 저기, 까만 거. 까만 거. 일단 힌트는 메카 트래블. 저거 까만 거. 아, 마? 마? 아닌데, 마. 까만 거. 뭐지? 어, 저거. 저 파란색의 하얀 글 읽어볼까요? 어, 저거는. 파란색의 하얀 글? 저거는 읽을 수 있을까. 민이에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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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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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떻게 읽는 거였더라. 마샤. 마샤. 마샤야? 마샤. 마샤야? 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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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답답해 죽을 거야. 마샤알라. 맞아요. 마샤알라. 아, 맞아요? 약간 눈치로 지금 맞히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어려워. 알파맨 다 까먹어서 그래. 알파맨 다. 알파맨 지금 생각하느라고 막. 너무 슬퍼요. 아, 뭐. 이번엔 끌게요, 이제. 네. 안녕. 저는 오늘 너무 슬픕니다. 다음에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큰일 났다. 이제 칼라, 이제 진짜 칼라스야. пока 진짜 지켜라. rij을 타고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칼라스야. 제가 칼라슴숭아 쎄요. 그냥 이는 칼라스야.